1대1로 겨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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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브론즈님 브론즈님 안녕하세요. 네 조용하세요. 87회에 첫 경쟁전 배치고사 브론즈2 나왔습니다. 뱅게임 끝났으니까 가볍게 한번 배치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인생에 배치가 근데 제일 중요하긴 해요 사실. 조용하세요. 2번파 하얀님보다 킬수 많으면 만원이요? 오케이. 오케이. 저 연막이니까 저 빠겜 안하고 편하게 할게요. 뭔소리지? 그렇게는 안 되지. 15만원? 이깁시다. 어떻게든 이겨야 돼. 빠겜해요? 빠겜고. 아 까비. 안 죽네 이게. 오케이. 하얀님보다 일단 킬이 많아요. 하하핫. 오케이. 아니 이게 왜 안 죽냐? 와. 미친. 지는데요. 이번 라운드부터 시작이에요. 오케이 할 만큼 했다 나이스 굿 좋아 게임 이기고 얘안도 뭐 그렇게 차이 안 나 연막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팀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접니다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수고하 형님 한 번만 사주죠 감사합니다 이것이 소월자를 꿈꾸던 자의 부걸? 꿈꾸던 자라뇨 이미 저는 초월자랑 맘먹는 수준 달성한 적은 없잖아요 아 왜 줘 내가 쉬우봐 이걸 왜 줘 하던 캐릭터가 아니니까 참 불편하네 어? 동점이네요? 아.. 빠케베요? 하고 계신 거 아니었나? 파이팅님 돈 먹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철렁철렁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원하게 말하면은 제가 지금 막 에이스 해버려요 알죠 알죠 어... 아니 야야야야야야! 아 예야야야야 아아 bask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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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섯 명을 잡았어 아아 아이씨 아아.. 아아.. 아이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귀엽네 좋다 아이씨 잘라 에이씨 에이씨 아이씨 아이씨 1대1로 겨루자 엔루 아이씨 가시나 공수, 교대, 골드 하얀 님보다 저라시네요. 아무래도 그 잠재력? 열받네. 진짜. 던질까? 우와, 뭐야! 정구님 감사합니다. 지진만치. 진짚밟게임 리액션 보여드릴게요. 열풍기 인간에 기다려주면 돼. 이거 딱 알아 잡았어. 오케이. 어때요, 게임이 편하죠? 역시, 창제력 있는 나!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이곳저곳 싹 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. 오더에, 연막에, 희망에, 서포팅을 지금 다 해주고 있는데. 경고님 그럼, 이킬이 있잖아. 역시 초월자 지방생. 지방생이 아니라, 그리고 사마 아 객관적으로 이하양보다 잘하면 만원이래요 어 미션 성공이라는데요? 연방 안해 알았어 새끼야 보여주시나요? 어? 연막 타인이 걸려가지고 안보였어 이 새끼 뭐야 아 진짜 빠큐해? 오케이 와우 나이스 해냈네? 이러시네 바로 소울코 데뷔해서 딱 살짝 움직이면서 우빈샷 탁 역시 전 초월자 지망생은 다르네 초월자 지망생이 아니라서 실제로 저는 초월자 퓨예요 지금 퓨지 되진.. 아 잖아요 어? 아 옆에도 있다 아 아 오퍼를 잡고 드네?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2명 더... 2명 더 어 어 어 어 어 어 엘아이 샤라웃 해주는데요 사이퍼가 샤라웃 에라이 샤라웃 비와 나이스 굿 한판 한판 사이님하고 1킬 차이입니다 제가 특별히 킬을 안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구축해볼게요 대신에 치킨 한마디나 사줬어요 어 이걸 들어 리우면 되겠다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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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우면 돼 그냥 하으 어 어 어 어어 에 오 아 어 됐어 됐어 끝났어 끝났어 마감 McConnell RAD drugs Blogs 납작 시간이기 답답하고 당해그래 이런 게 없잖아요. 그냥 쟤가 다 딱 밀어주면서 딱 먹어주면서 연막 딱 적재적소에 딱 깔아주면서 어? 잠깐 조용히 좀 해봐요. 네. 아 잘한다! 와서 일어! 꼬박! 암만 뒤에서 해줘 봐야 뭐 하냐? 치킨 사드릴게요. 왔어요. 지금 기어 서드 지금 쓸게요 그냥. 오케이 오케이. 엔트리 드셨네. 날라 다시나요? 나루토 보여주나요? 보여줘야지. 오 나이스! 잘 쏘는데? 오케이 트레이드. 오 씨 죽을뻔 했다. 시장둘. 나온다? 어우 씨. 진짜 나온다 하자마자 바로 나오네. 약간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.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근데 잠깐 나루토가 어디 갔지? 저는 우리 팀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. 정신지에서 묶으션버렸어. 아 1선 안선의 제트 보암 이름이 안넣었어요. 1편이라면 1편이라면 2편이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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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아다리. 역시. 아! 시킬 써버렸다. 일부러. 이거 빼고 해도 이긴다. 오케이. 자신감 자신감. 아이씨. 아이씨. 뺏겨. 아이씨. 굿. 야 킬은 7킬이지만 이 게임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매우 커요. 클로브가 큰 건 아니에요? 클로브도 물론 크지. 잘하고 있지만. 제가 이렇게 오도를 해주면서 애들이 조금 더 킬을 먹기 수월해질 수 있는 이런 팀 게임으로 하는 게 저희는 목표인 거예요. 이게 뭐 나만큼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. 이 이유에서 이렇게 하죠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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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쟁전 이런 팀을 만났어야 되는데. 이런 팀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오도를 하면서 4명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. 내가 4명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자랑하는 거야. 내가 4명을 조종하고 있는 거라고. 내 말이 잘 따르잖아. 얘네들이 내 말 안 따르는 거 봤어? 아 봐. 내가 말해줄게. 여기 시장 가려줄 수 있어. 바로 오케이 하면서 가려준다고요. 봐봐요. 이거 오더가 난 죽은 거예요. 아 씨 지끔 나가면 안 됐는데. 나 왔다 또 왔다 왔다. 오오옿. 그치. 내 오도가 좋아 이렇게. 혹시 전생에 뭐 대장군 이었어요? 대장군이죠. 광개토대왕 이었지. 광개토대왕 이었지. 광개토대왕. 에잉? 라스트 뒤쪽 미드에 있었어 이쪽 아님 이쪽으로 와 뒤에 왔다 오케이 바로 내 예상대로 축축축축 흘러가잖아요 오우 나이스! 그렇지 오우 뭐 암살자처럼 그냥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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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키디아연 아아 아 중다 여기야? 오 몽키디아연님 역시 전 다이아 하다보면 천천히 다 어? 1등이시네요 있어 있어 천천히 나이트 그렇지 총 먹어도 돼 아까 죽인 거? 네 분달이에요 네 피킹하면서 있다 야 씨 다 있다 저는 광개토대행님 때문에 죽었어요 제가 kapoo 제가 그거 안 그랬으면은 저는 광개토대행님 때문에 죽었어요 하하 하하 어 으하하하 나 Steven 까꾸 해야겠다 이거 자 dire 네 가져 отив 역시 광개토대왕 미드 진짜 다 죽여버릴게요 미드 나오는 거? 제가 그냥 묵사발에 내버릴게요 이거 지은 거 아니죠? 갑자기 막 말리는데 우리? 아니 말린 게 아니라 제가 힘을 모으고 있던데 이번 라운드에서 끝내줘요? 한 번 끝내보죠 어? 나루토 당했네요 잘 막았잖아요 근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내가 여기서 기다려서 2명을 막았기 때문에 게임이 깔끔하게 흥미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 봤어요? 제가 1대1대3 하는 거 봤어요? 제트 상대로 6대2 역시 전생 광개토대왕 호소인 이익은 공개이다 다이 다이 한글자막 by 한효정